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평양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이자 배우 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그때 평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